안녕하세요. 우선물 아시셰프입니다. 오랜만에 방식의 아빠가 저 아닙니까? 방식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. 기본적으로 사슬이 있는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사슬이 그래서 맛이 갔고 모터도 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육셀 배터리 육셀을 버티시는 배터리 맥스타를 했습니다. 기본 배터리는 2셀, 2셀, 4셀을 했지만 모터 변속기가 육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퍼포먼스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서버도 빨라졌고 펜도 굉장히 잘 되었고 세팅을 했습니다. 방금 동영상을 찍었는데요. 그 동영상을 맞춰서 다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올라와서 바로 주행하는 거예요. 약간 실수는 있겠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을 해볼게요. 자 일단 주행선부터 볼게요. 주행, 운전지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